장조식입니다. 신문 사설 중에서 기가 막힌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쇄신한다고 고른 이 원장이 상식박 음모론자.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 100년 명의 이사장을 추대했지만 반나절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천안함 코로나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음모론을 펴고 애국된 반미 칭중 발언을 해왔다. 정상이 아닌 민주당이 당을 쇄신 하겠다고 골랐던 사람이 이런 비정상적 생각에 빠져있다니 혀를 차게 된다. 이 이사장은 소셜미디어와 기고문 등을 통해 북의 천안함 북침 도발을 두고 자폭된 천안함 사건 조작이라고 또 했다. 천안함 장병들이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배를 침몰시켰다는 것이다. 각종 사고설 등 다른 계담들과도 차원이 다른 아주 황당한 주장이다. 희생된 장병들은 물론이고 살아남은 장병들을 모욕하고 짓밟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을 쇄신한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의 황당한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발 코로나 대선 코로나 진원지는 또 미국이라고 주장을 했다. 미친놈이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도발로 시작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을 향해선 패악질, 깡패짓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 가, 방역, 발전하는 현대 중국이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느냐고 물어야 할 정도다. 참 아주 그냥 기가 찰 노릇이네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부르고 좀비, 문혜와 조풍무리, 범죄직당이라고 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놈이네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보면 벌수록 든든하고 박식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을 세신하면 그때 당이 어떤 모습일지는 불보도 뻔했을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격한 언행과 음모론에 경도된 인물이라면서 임명철의 요구가 나왔던 것이다.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 출범을 결정한 것은 이 대표의 각종 비리, 또 수사, 재판과 돈봉투 사건, 코일 논란, 팬덤 정치 등 문제를 해결하고 당을 황골탈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으니 세신은 호울 뿐이고 실제로는 이 대표 호의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결국 자진사태로 끝났지만 내로남불, 부정비리, 입법폭주, 포플리즘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신 좀 차리세요.